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나이가 들면서 인간관계에서 꼭 줄여야 할 5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다섯 번째로 줄여야 할 것은 과도한 기대입니다. 사람들에게 과도한 기대를 하게 되면 실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과도한 기대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예를 들어 박 선생님이 퇴직 후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를 기대하며 은퇴 생활을 시작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는 자녀들이 주말마다 방문하고 손주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바쁜 일상과 자신의 가정생활로 인해 자주 방문하지 못하고 박 선생님은 점점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박 선생님은 자녀들에게 주말에 함께 식사하자고 제안했지만 자녀들은 이미 다른 계획이 있다며 거절했습니다. 박 선생님은 큰 상실감을 느끼며 자녀들이 자신을 소홀히 여긴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실망은 박 선생님의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점점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기대를 줄이고 현실적인 기대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들이 주말마다 방문하지 않더라도 자주 연락을 주고받으며 소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도록 자신의 기대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가끔씩 만나도 괜찮아 중요한 것은 서로의 안부를 자주 나누는 거야라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는 대신 자신만의 취미나 활동을 통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박 선생님이 취미로 사진 촬영을 시작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는 지역사진 동호회에 가입하여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이러한 활동은 박 선생님의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자녀들에게 과도한 기대를 하지 않게 만듭니다. 과도한 기대를 줄이는 또 다른 방법은 작은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들이 방문하지 않더라도 손주들과 영상통화를 하거나 자녀들이 보내준 작은 선물이나 메시지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것들에서 기쁨을 찾는 것은 큰 기대를 하지 않게 도와줍니다. 결국 과도한 기대를 줄이는 것은 우리의 정신 건강과 인간관계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고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으며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중요한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지나친 의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립심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면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한 번은 은퇴한 후 자녀들과 함께 사는 김할머니를 생각해봅시다. 김할머니는 처음에는 자녀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편안하고 좋았습니다. 그러나 점점 생활의 모든 면에서 자녀들에게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간단한 은행 업무나 장보기도 자녀들이 대신 해주기를 바라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김할머니는 간단한 통장 정리를 위해 은행에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에게 의존하던 습관 때문에 혼자 은행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자녀에게 부탁했지만 자녀는 바쁜 일정 때문에 당장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김할머니는 큰 불편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지나친 의존은 자립심을 잃게 하고 자신감도 떨어뜨리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은퇴한 박 선생님은 자녀들과 가까이 지내지만 자신의 일상 업무는 스스로 처리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는 은행 업무를 직접 보고 식사 준비도 직접 합니다. 이러한 자립적인 태도는 그의 삶에 큰 만족감을 줍니다. 자립심을 기르기 위해서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일과 중 간단한 일들을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내가 직접 해볼게라는 태도로 작은 일부터 도전해보세요. 이런 작은 도전들이 모여 자신감을 키우고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자녀나 가족들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대신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사회적 자립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의 동호회나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해보세요.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과 활동은 삶의 활력을 주고 의존에서 벗어나게 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결국 지나친 의존을 줄이는 것은 자신의 자립심을 기르고 정신건강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중요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네 번째로 줄여야 할 지나친 의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우리의 인간관계와 생활 방식은 우리의 마음가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 자립심을 키우고 스스로의 삶을 추도해보세요. 세 번째로 줄여야 할 것은 가식적인 관계입니다. 가식적인 관계는 진정한 친밀감을 느끼기 어렵고 오히려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서로를 아끼고 이해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가식적인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동료와의 관계를 생각해봅시다. 동료인 지영 씨는 항상 친절하게 대하지만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는 미소와 칭찬을 자주 합니다. 그녀는 겉으로는 친절하게 대하지만 정작 중요한 일이 생기면 냉담하게 대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면 피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에게 불편함을 주고 진정한 신뢰를 쌓기 어렵게 만듭니다. 한 번은 회사 회식 자리에서 지영 씨와 대화를 나누던 중 그녀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내심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집중하지 않고 핸드폰을 만지작거립니다. 대화의 겉모습은 친근하지만 실제로는 서로에게 진정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식적인 관계는 결국 서로에게 스트레스와 실망을 안겨줍니다. 반면에 진정한 관계를 맺고 있는 친구 민호 씨와의 관계를 생각해봅시다. 민호 씨는 항상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나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줍니다. 서로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꺼이 도와줍니다. 이러한 관계는 서로에게 신뢰와 지지를 주고받으며 진정한 친밀감을 느끼게 합니다. 가식적인 관계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신부터 솔직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칭찬을 할 때도 진심을 담아 칭찬하고 불편한 상황에서는 솔직하게 의견을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야라는 말을 할 때도 진심으로 그 사람의 아이디어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가식적인 관계를 피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 하기보다는 진정으로 나와 잘 맞고 서로를 이해하는 사람들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결국 가식적인 관계를 줄이는 것은 우리의 정신 건강과 인간관계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진정한 관계를 맺고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중요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불필요한 갈등입니다. 갈등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갈등을 피하고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소한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갈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한 번은 동창회에서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정치적 이슈에 대한 논쟁이 시작됩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친구들이 점점 목소리를 높이며 열띤 토론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지고 결국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런 갈등은 결국 모든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즐거운 시간을 망쳐버립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불필요한 갈등은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심장 질환, 고혈압,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주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정치적 이슈가 나왔을 때는 논쟁을 피하고 다른 주제로 대화를 돌리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각자의 의견을 존중하자라는 태도로 접근하면 갈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소한 문제로 인한 갈등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 모임에서 음식 선택 문제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자신의 입장을 고집하기보다는 타협점을 찾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도 괜찮아라는 태도로 양보하는 것이 갈등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결국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는 것은 우리의 정신 건강과 관계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평화로운 마음과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갈등을 피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첫 번째로 줄여야 할 것은 부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은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정신적으로 지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부정적인 친구와의 관계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부정적인 친구인 민수씨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민수씨는 늘 불평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회사에서 있었던 일부터 일상생활의 사소한 문제까지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와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의 부정적인 감정에 휩쓸리게 됩니다. 어느 날 민수씨와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는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민수씨는 직장에서의 불만, 사회 문제, 그리고 개인적인 어려움에 대해 끝없이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공감하려고 노력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지치게 됩니다. 그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나에게도 전해져 기분이 나빠지고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이렇게 자주 부정적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도 떨어지고 부정적인 감정에 쉽게 빠지게 됩니다. 결국 이는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를 줄이고 긍정적이고 지원적인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친구 중에 늘 긍정적이고 활기찬 수미씨가 있습니다. 수미씨는 항상 긍정적인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수미씨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 기분이 좋아지고 에너지가 넘치게 됩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면 나의 정신건강과 전반적인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를 줄이고 긍정적이고 지원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중요한 방법입니다.